안녕하세요. KN 솔루션 노승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쉘을 생성하는 방법과 쉘 요소를 이용한 해석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벨트 아중을 받는 풀리의 변형과 응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2분의 1 모델로 단순화하여 대칭 구속 조건을 적용합니다. 솔리드 요소의 매실 밀도에 따른 결과 비교 및 쉘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석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컴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 FEA를 선택합니다. 정적 해석을 선택하고 이름은 풀리솔리드로 새 스터디를 생성합니다. 지질은 AISI-1020으로 지정합니다. 2분의 1 모델을 사용하나 전체 모델에 대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칭 구속 조건을 정의합니다. 구속 우클릭 후 고급 구속을 선택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대칭을 선택한 뒤 모델의 단면을 선택합니다. 면을 선택하면 노란색 선으로 대칭되는 형상의 미리 모기가 가능합니다. 매측 원통면을 고정 지오메트리로 구속시켜주고 풀리 상단면에 0.2MPa 압력 하중을 정의합니다. 메시 유형은 표준으로 크기는 기본 설정으로 생성한 뒤 스터디를 실행하여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쪽 면에서 81.73MPa, 바깥 면에서 61.58MPa 응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모델은 두께 방향으로 한 개 층의 메시가 생성되었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구핌에 대한 응력 확인은 두께 방향으로 최소 두 개 층의 메시가 생성되도록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두께 방향으로 두 개 층의 메시를 생성하여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풀리 솔리드 스터디를 복사하여 풀리 솔리드 댄스로 생성합니다. 메시 크기를 0.9mm로 생성하고 해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쪽 면에서 86.73MPa, 바깥 면에서 63.0MPa 응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솔리드 요소가 조밀하게 생성되면 응력 집중 현상이 더 정규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평면을 만들어 쉘을 생성하겠습니다. 메뉴 삽입에서 공면을 선택한 뒤 중간 공면을 선택합니다. 이미의 면을 선택한 뒤 면상 찾기를 눌러 자동으로 면을 선택합니다. 공면 붙이기 체크 후 확인을 눌러 중간 면을 생성합니다. 새 스터디를 정적 해석으로 이름을 풀리 미드 플레인으로 생성합니다. 솔리드 모델은 해석에서 제외하고 공면 바디 우클릭 후 정의 편집에서 유형을 얇은으로 두께는 2mm로 정의합니다. 얇은 유형을 사용하는 기준은 길이 대 두께의 비율이 20보다 클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쉘을 생성하겠습니다. 스터디를 탑 플레인으로 생성합니다. 바디 우클릭 후 선택한 면으로 쉘 정의를 선택합니다. 위쪽 이미의 면을 우클릭 후 탄젠시 선택을 눌러 쉘을 생성할 면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얇은으로 두께는 2mm를 입력한 뒤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윗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오프셋 되도록 방향을 주의하여 선택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 면을 기준으로도 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평면을 이용한 쉘 해석 예제를 설정하겠습니다. 내측 원통면을 고정 지오메트리로 구속시켜주고 풀리 상단면에 0.2MPa 압력 하중을 정의합니다. 압력 하중 정의 시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타날 경우 반대 방향을 눌러줍니다. 곡면 상태이기 때문에 대칭은 모서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선택하기 위해 모서리 우클릭 후 탄젠시 선택으로 이어진 모든 모서리를 선택하여 줍니다. 메시 유형은 표준으로 크기는 0.9mm로 생성합니다. 쉘의 아랫면은 오렌지, 윗면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정렬이 되지 않을 경우 쉘 요소 뒤집기를 통해 방향이 같아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면을 선택하고 메시 우클릭 후 쉘 요소 뒤집기를 누르면 정렬됩니다. 쉘 방향이 같지 않을 경우 잘못된 해석 결과를 얻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터디를 실행하여 해석을 진행합니다. 응력 플롯의 정의 편집에서 쉘의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하여 각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솔리드와 쉘 메시의 결과 비교 시 최대 응력은 7.45%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률이 있는 모델 해석 시에는 솔리드 요소가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상의 차이와 곡면 생성 위치에 따른 결과 비교입니다. 평판 형상은 평면 생성 위치 및 요소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면 곡률이 존재하는 모델의 경우 평면 생성 위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며 요소에 따른 결과 차이도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곡률이 있는 모델은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셀을 생성하는 방법과 셀 요소를 이용한 해석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넥터를 이용한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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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